영등포구 영등포구가 2022년 상자 텃밭을 운영하고 참여 가구를 모집합니다.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총 525세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자투리 공간에 쉽게 가꿀 수 있는 상자 텃밭은 친환경 플라스틱 상자, 유기배양토, 모종이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보자도 가정에서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. 한 세트당 8,000원의 자기 부담금이 있으며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 신청기간은 이달 17일까지고 추첨일은 18일이며 21일에 최종 발표될 예정입니다.